퍼즐 같아요. 빅백. 우리 다섯 명. 되게 진짜 다 다른데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뭐 달라봤자 다 이렇게 맞추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. 퍼즐은. 경주마처럼 이렇게 누가 뛰어 하면 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이름을 알고 저의 노래를 듣고 그렇게 된 게 아직도 사실 실감이 안 나요.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. 필름 빨리 들리는 것처럼 벌써 지나가니까 10년이 됐대요.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. 몇 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어느 순간 하다 보면 20년이 되었을 것 같고. 다섯 명이서는 찢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평생 동안.